재단법인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했던 이형자 권사가 소천했습니다. 지난 17일 80세의 나이로 소천한 고 이형자 권사는 1977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모임인 횃불회를 시작했으며 한국기독교선교원의 초대원장과 횃불재단의 원장과 이사장직을 역임했습니다. 또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의 설립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한국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의 목회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신동학으로 회장을 지낸 최순영 할렐루야 교회 원로장로와 자녀 이남 일녀가 있습니다. 이형자 권사의 천국 환송 예배는 19일 횃불선교센터에서 진행됐으며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과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등 회원 등이 참석했습니다.